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 번씩 먹어봐요! 혜빈치 보다 훨씬 좋다 여기 진짜? 와 혜빈치 좋다 생각했는데 여기 진짜 더 좋다 말리지 마라 내 여기서 죽을뻑이다 여기 6그릇째데 지금 나 2접 진짜 말리지 마라 내 죽을뻑이다 어때? 여기 너무 맛있다 진짜? 너무 맛있다 큰일 났어 어떡하지? 말리지 마라 얘네 또 오자 알았어 대답했다 큐빼마 마지막 디저트 걔는 한정된 용량을 가졌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아 벌써 디저트 타임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 맛있어? 당뇨 걸릴 것 같아 당뇨 걸릴 것 같은 맛이야 이미 걸린맛 아이가? 이 정도는 나 이제 배불러 안 돼 배부르면 안 돼 이 안에서 10시까지 소화시키고 또 먹다가 가야 돼 안 돼 지금 6시 반이야 안 돼 내보내줘 안 돼 나 갈 수 없어 안 돼 네 이 맨날 욕심 부려가지고 남기는 거라 혼나야겠네 지금 배불러 죽을려 하면서 욕심 부렸지 욕심 안 모르는데 욕이지 마 지금 하나도 안 부른데 작용을 진짜 많이 먹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별로 안 먹었다 꾸키지 마라 여덟 자식 째라 이거 이거 진짜 또라이 아이가 이거 뷔페에서 분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은 말해도 안되노 아 대박 이제 뷔페 가지 마지마 제발 진짜 왜 그러는데 알겠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오늘은 과식이 아니라 폭식했다고 폭식이 몸이 얼마나 안 좋은데 내가 맨날 조절하라고 해도 조절을 못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먹었다고 좋아하고 있냐? 허위 없네 진짜. 그 뭐 좋은 거라고? 제일 안 좋은 거 자기가 1등 했다. 그래 좋겠다. 왜 배 터지 아프지 왜? 그래가지고 배 터지겠나? 또 먹어라. 배 나온 거 다 먹지 왜? 아 진짜 좋아. 그 와중에 탄산수 먹겠다고 탄산수 들고. 웃기냐? 어? 저기 배 여기 데일러 그런다 여기. 어? 저기 배 여기 데일러 한다고. 누가 이렇게 많이 먹으래. 배불렀네 지금. 웃기도 힘 준다 웃기잖아. 여기 신혼부부 진짜 많네. 우린 신혼부부 안 같은데. 우린 제주도민. 우리 운동하고 바로 그냥 한 며칠 굶다가 뷔페 먹으러 온 사람들. 배 터지겠다. 웃기도 힘 들어. 이거 닭이 혼자 다 먹은 양 아이가? 그치. 그치. 랍스터 내가 다 먹었지. 이거 진짜 맛있어. 어. 이거 닭이 혼자 다 먹은 양 아이가? 그치. 랍스터 내가 다 먹었지. 이거 진짜 맛있어. 어. 나는 육식하고 스파게티 피자를 입어 안 됐다. 이거 안 됐다 야. 잘했어. 도나 멘보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. 좀 김지 들어갔어. 근데 난 진짜 맛있더라. 이게 나 진짜 너무 맛있어. 탄수육도 진짜 맛있었고.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어. 어. 이거 블랙 페이퍼 새우. 이거 꼭 강추. 꼭 먹은 게. 네. 크로플 맛집. 이거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오맥이 떡은 너무. 짜더라. 나도.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먹고 제가 당뇨 걸릴 것 같은데. 진짜 맛있었어. 당뇨가 걸려도 맛있을 것 같아. 마일도 너무 심사네. 연어가 진짜 맛있어. 치즈볼 너무 맛있었어. 치즈볼 맛있었고. 브라우니. 브라우니. 와 이거 진짜. 진짜 너무 맛있었어. 초코포커.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산책. 아무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나. 오빠가 많이 좋아야 되나. 응. 왜냐. 외정기거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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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